다음은 특별상 3원특수기 대표기사상 시상에 있겠습니다. 김현심사위원님께서 시상해주겠습니다. 김현심사위원님 현대공예 디자인공특별상입니다. 수상자 조혜비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3장 달바색채대표기사상 이한승 우리는 제38회 대한민국기술대전 현대공예 디자인공특별상입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통기술봉예공원 서울시의회의장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서울시의회의장상 시상은 이선구 운영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선구 운영위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회 수상자이신 박상봉, 이윤정, 정수나, 지민 현대공예 디자인공원 서울시의회의장상 박양화 귀환 제38회 대한민국기술대전 현대공예 디자인공원 심사위원회에서 서울시의회의장상 장혜령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영원같습니다. 송강수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전통기술봉예공원 우수상시상자 신흥 이명의자 조태종 찬소진 정수 서영의 총론수님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발됐습니다. 다음은 현대공예 디자인공원의 우수상시상직이 있겠습니다. 우수상시상직은 김광렬 조직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다섯 분. 내용은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한 분. 두 분입니다. 앞에 보시고 살펴 주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연님. 최연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연정님. 감사합니다. 너무 떨리네요. 오늘 보니까 너무 좋은 작품을 길러가서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상황을 보는 게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웅이 전문입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에서 고맙습니다. 더욱더 좋은 작품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수상하신 분들 저도 앞으로 나오셔서 기상평양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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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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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